한국경마 신구조작 있다 없다 결론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경마가 어떻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우리나라 경마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체로 먼저 시작을 한 게 아니고 일본군 일본 애들이 오락성 게임으로 막 군대 전쟁하고 이러다가 오락성 게임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경마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 경마의 용어도 뭐 야리쪼, 대야시, 스마스쿠, 대끼리 등등 이 경마할 때 쓰여지는 용어부터 뭐 조교사, 기수 이런 말들도 다 일본 경마에서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 경마가 우리나라의 토대를 내렸고 지금까지도 일본 경마 형식을 따라하는 게 50%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마 시스템도 예전에 일본 애들이 이렇게 했으면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고 있고 따라가고 있어요 이제 차츰 차츰 선진 경마로 서구 쪽에 경마로도 좀 접합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일본 경마 냄새가 많이 나는 게 우리나라 경마 실정입니다 자 그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야리쪼 경마 뭐 야리쪼, 야리쪼 이게 승부조작 아니면 부정 경마를 의미하는 그런 일본식 용어입니다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싫어도 일본말을 쓰기 싫어도 왠지 경마장에서는 쓰고 내려오는 말 쓰는 게 여러분들도 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조철이 여기서 일본말을 좀 쓴다 그래서 저놈의 새끼 저거 일본말 쓰네 이러고 욕하기 없깁니다 우리 팬 여러분들 자 이 일본 싫어하는 거하고 경마하고는 별게 아니에요 그죠? 오늘 여러분들께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경마장에서 많이 들어봤고 경마 앵단이들 하신 분들은 이 부정 경마, 승부조작, 야리쪼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한국 경마가 승부조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론은 있다입니다 결론은 예스라 이거예요 승부조작이 있어요 경마장에 가면 여러분들 TV에서도 많이 보고 경마장에서도 누구 자살하고 막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제가요 이게 지금 마음 아픈 얘기인데 지금 오늘이 월요일, 화요일이죠 어제 월요일 날 이게 다음 주에 나갈 건데 부산의 또 11조 김보경 조교사가 운명을 달리했어요 또 얼마 전에 문중원 기수도 또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 외에 박진희 기수, 이명아 기수 여러 기수들이 또 관리원도 자살을 하고 막 그래요 이게 다 부정 경마하고 연류가 다 돼 있어요 이제 이 김보경 조교사는 경찰 수사에서 뭐가 좀 나오겠지만 문중원 기수 같은 경우는 마사의 안에 어떤 비리 같은 거를 폭로를 하고 이런저런 부정 경마가 아시다시피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심심함은 언론에 예전에도 경마장 안에서도 자살한 사람들 비록 기수들 뿐만이 아니에요 관리원들, 그 다음에 그 안에 경마 마사의 직원도 한 명 자살한 사람이 있고 그 경마장에 가면 좀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대부분은 이런 아는 척하는 사람들은 경마에서 다 아웃되고 개털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전에는 참 많았는데 요즘에는 별로 없지만 예전에 어떤 말들이 있었냐면 야 내가 좀 소스 좀 알아 어떻게 아냐 이번에 A 기수가 조철이가 기수야 야 이번에 조철이가 채찍을 오른쪽에다 갖고 나오면 가는 거야 채찍을 왼쪽 손으로 갖고 가면 없는 거야 이런 얘기하고 주로 출장할 때 말 딱 타는데 엉덩이 들고 타면 가는 거야 앉아서 가면 없는 거야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고 또 심지어는 이 마방 안에 뭐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편한 말로 말동이라 그러죠 말간 안에 있는 관리원들 이 양반들이 말 주로 출장할 때 말 곱비 예시장에서 끌고 다니죠 그 곱비를 한 바퀴 돌리면 가는 거고 두 바퀴 돌려서 잡으면 없는 거고 이거 여러분들이 들어도요 초등학생들이 들어도 웃기는 그런 유치한 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예전에 소스가 있니 없니 그런데 이런 승부 조작 부정 경마를 만약에 한들 그런 친구들이 그런 소스 갖고 다들 성공을 하면 왜 이런 일들이 매스컴에 나오고 시끌시끌하고 자살을 하고 이런 일이 왜 나오겠어요 안 되니까 그러는 거야 안 되니까 결론은 대부분이 이런 일이 터지고 나면 그런 부정을 저지른 기수들이 총대를 메고 다 뭐 잘리든지 뭐 잘리고 나와서 예상가 하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대부분 기수들이 그러는데 과연 이런 일들이 기수들 혼자만의 의지로 이런 일들이 있겠냐 절대 아닙니다 그 뒤에는 그런 부정을 지시하는 조교사도 있고 마주도 있고 또 돈으로 매수를 하는 그 경마 팬들 그런 모더라 그래요 그런 경마 팬들이 있고 하지만 대부분 총대 매는 거는 기수들이 이제 옷 벗고 나오는 거예요 그 얘네들만 문제냐 한국 마사회도 문제예요 이 재결 있잖아요 재결위원회 재결이 뭡니까 경주 전개 보고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찝어갖고 징계도 주고 벌금 매기고 이 재결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마 재결은요 좀 느슨해요 뭔가 한타 부족해 이 재결도 문제고 마필들 그 부담 중량이 있죠 그거 누가 줍니까 핸디캐퍼들이 줍니다 골프로 얘기하면 핸디 똑같은 거예요 핸디 잡아주고 치죠 잘 치는 사람이 경마할 때 잘 뛰는 말들은 핸디캡 부담 중량을 높이고 못 뛰는 말들은 빼주고 요즘에 그 레이팅 제도를 가미를 해가지고 핸디캐퍼들이 부담을 주는데 이 부담 중량 주는 것도 애매모호하게 줍니다 그러니까 조교사나 마주들이 생각할 때는 왜 내 말에 이렇게 많이 줘 이 말은 이거밖에 안 줍는데 나는 왜 이만큼 줘 핸디캐퍼들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불만이 나오질 않아야죠 그런 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 제일 큰 문제는 야 1번 간다 2번 없다 뭐 이런 말들만 드리면 이거 뭡니까 팔랑귀에요 팔랑귀 팔랑귀가 뭔지 아시죠 소스만 되면 아주 환장하는 이런 멍청하고 바보 같은 경마 팬들도 문제입니다 제일 큰 문제는 또 뭐가 있어요 마주들 우리 경마장 가면 저 6층에 신간 6층에 간 마주실 있죠 마주들이 베팅을 합니다 신문 매스컴에도 나왔어요 마주실 안에 있는 그 층에 황금률이 좀 높다 그거는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마주들이 베팅을 하는 거는 전세계 어느 나라들인지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마주들하고 외국 마주들하고는 수준 차이가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영국의 처칠경 아시죠 이 양반이 자기가 그 처칠이라는 그 수상보다 나는 마주를 하고 싶다는 말도 있었어요 외국에는 마주라 그러면요 경주 한번 뛰면 그날 축제에요 내 말이 나오면 내 말이 꼴등을 하든 1등을 하든 부부가 여자는 드레스 딱 입고 남자는 턱시도에 나비 넥타이 메고 내 말이 꼴등을 해도 내 가족들 데리고 나와서 그게 온 축제입니다 우리나라 마주들 어때요 예시장에 마주 한 명 보이는 거 봤습니까 그냥 마주실에서 마주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니네 거 가 우리 거 빼 베팅하느라고 정신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말 한 마리 두 마리 넣어놓고 정보 들으려고 그런 마주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래도 예전보다 재결위원회의 재결실도 좀 강화가 되고 최근 그런 야리 쪽 경마하기가 좀 힘이 들어졌어요 예전보다는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 얘기는 대부분 헛소리 개소스가 대부분이다 개소스가 대부분이다 혹시나 혹시나 누군가한테 소스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작업은 그 말 듣고 사면 여러분 그 말 듣고 사면 깨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럼 조철이 강찬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소스로 돈 번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소스로 망한 사람은 무지하게 많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죠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